보통은 맛있겠다 사장님 아 네 저희 이거 말랑이 네 말랑이 이거 주세요 제일 큰 걸로 주세요 코코야 맛있겠다 내 지영이가 되게 예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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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파 김치 우유 소금 소금 고추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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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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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 장갑 양파 вместо 양파 양파 천천히 계란 소금 추억 구운 고기 기름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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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용유 잘 익숙해져 계란 복숭아 디저트 안녕하세요, 애정입니다 오늘은 복숭아 디저트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머,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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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탕후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양념장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잘먹었습니다